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의 의상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2018년 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에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나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공개하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호환무치, 내로남불이 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하면서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우파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적폐다 이렇게 하면서 적폐 머리를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파 보수 진영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기득권 집단이 됐고 아주 지저분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몰았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 하는 비판이 제게 됐는데 정작 자기들 특히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상비를 공개하라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 심했다는 겁니다. 역대 어느 연구인치고 이렇게 호화, 사치, 사치를 그렇게 많이 할까? 옷을 지금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수백 벌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인터넷에서 김정숙이 입고 있는 옷과 프랑스의 패션쇼를 할 때 유명 디자이너가 입고 모델에게 입힌 옷 그게 나란히 대비해가지고 그게 한 번에 아주 비싼 고가의 옷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에 갔을 때 순방인지 여행인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옷을 두 벌, 세 벌 아니 네 벌까지 갈아입는 그런 하루에만 네 벌까지 갈아입고 행사를 소화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실 김정숙 버켓 리스트가 말이 나올 정도로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국내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해외에 나가면 공식 의전이 있고 국빈 만찬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쫙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갔다 하는 비판까지 받아왔는데 그때 입고 간 옷 그게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밝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항소를 했다는 것은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문재인이 퇴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 기록물 보존으로 넘어가게 돼서 최장 30년까지 그 기록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길래 얼마나 국고로 돈을 많이 썼길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건가. 특활비와 의상비를 포함해서. 문제는 공언하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칫솔, 치아까지도 내가 월급받은 돈 가지고 쓰겠다. 그런데 월급받은 돈 가지고 어디까지 썼는지 뭘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사태에서 보듯이 부인이 법인카드 가지고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다, 초밥이다, 샌드위치다. 심지어 백수까지 먹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법인카드 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더 큰 돈 아닙니까? 바로 현금 가지고 국가 세금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썼을 것 아닌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데서부터 청와대의 말하자면 제왕적 권력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지시하고 밑에서 알아서 구신구신하고 경기도 지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5급 공무원님 알아서 챙겨주고 7급 공무원님 와서 비서처럼 아니 노예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그렇게 군림한 것 아닌가. 이재명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왕보다 황제보다 더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최고 정점에 올라가서 누리겠다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왕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걸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입니까? 국가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장사가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게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생업을 낸 이런 자영업자들, 봉급 생활자들 그 돈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서 희희낙낙하고 좋은 옷을 입고 3천억 대의 전부 비행기 공군 에어퍼스 우한을 타고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특활비를 공개하고 의상비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항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은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며 항소 자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작년 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설되고 그 시신까지 소각 훼손됐는데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아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문제인에게 하소연하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된 걸로 대통령을 믿어라. 내가 챙기겠다. 직주 챙기겠다. 그런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서 그 고등학생 학생은 나중에 그 편지를 청와대에 되돌려줬습니다. 문재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유족들은 오히려 유엔에게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커녕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 이게 지도자인가?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소송까지 제거했는데 그 공개하려고 한결까지 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불복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청와대에 거듭된 정보공개 거부와 항소로 특활비, 의상비 논란과 서해 공무원 피살 경위에 둘러싼 진실은 이제 덮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묻히게 된 겁니다. 정보공개 2심 재판에 최소 수개월 걸리는 데다가 5월 퇴임 이후에는 이들 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됩니다. 자신의 의혹, 자신이 드러나면 창피할 것 같은, 부끄러운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은 싹 숨기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먼지 털듯이 털어서 적폐모를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자신의 허물은 철저하게 털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이 크길래, 얼마나 부끄럽길래, 얼마나 창피하길래 그렇게 내로남불에 극을 달리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들이 왜 정권 교체 이론이 이렇게 높은지를 이거 단적인 것만 봐더라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을 잘못 뽑았고, 아니 잘못 뽑은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왔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여러 몰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쫓아내듯이 했고, 구속시켰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전임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1000배, 1만 배 이상으로 더 큰 비리가 있고 더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